어? 잠깐만. 고모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서 문 열어주세요. 잠깐만. 아이고 야 그래 그래. 아이고 야 그래 그래. 아이고 야 그래 그래. 아유 야. 오늘 저 거인 아저씨 왔어. 거인 아저씨한테 말 잘 들어야 된다. 아유 그래 그래 야. 거인 아저씨한테 말 잘 들어야 된다. 아유 그래 그래. 아유. 우리도 서당훈 씨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보일 때는 진짜 엄청 거대고 그랬어요. 황치홀 어때? 황치홀씨? 어휴 이름도 다 알고. 뭐 먹고 싶어? 어 황치홀 아저씨를 너무 좋아했었는데. 아 황치홀 아저씨를 너무 좋아했었는데. 아 황치홀 아저씨야 졸려요. 아 황치홀 아저씨야. 땀나지. 아 얼굴이 안 나오네 황치홀. 세상에 찾아서 또 들어봤나 보다. 거인 아저씨 왔어. 거인 아저씨한테 말 잘 들어야 된다. 아유 그래 그래 야. 아유 저거 친니. 아유 야 너 아주. 아유 지금. 아유 안 나왔어. 아유 안 나왔어. 맘만 맘만. 아유 안녕. 아유 야 야. 아유 그래 야 이 아저씨. 야 거인 아저씨야 거인 아저씨. 거인 아저씨야. 너희들이 아주 황치홀 아저씨를 만만하게 봐가지고. 거인 아저씨를 바꿨다. 거인 아저씨 말 잘 들어야 된다. 침부를 흘리니. 황치홀은 이미 얘들이. 황치홀은 그냥 친구를 봐서. 서장훈이를 바꿨습니다. 예 그래요. 아유 얘들. 얘 거인 아저씨는 무서워하네. 안녕. 그래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 이제 애들. 그래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 이제 애들. 그래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 이제 애들. 신기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. 아이고 그래 그래. 얘 아유 귀여워 너. 야 너 근데 얘 좀 살이 빠진 것 같네. 키가 컸어 요즘에. 아 그랬구나. 중이염 때 좀 아파가지고. 아 그랬어. 그래 애들이 나 아프고 나면. 키가 생다. 우와. 많이 익숙해졌네요. 아직은 포도포도하긴 하지만. 줄 밖에 없어졌네. 그래 그래 그래. 때림 어떡해 때림 어떡해 또. 그래 그래 아유 그래 그래. 때림 어떡해 때림 어떡해 또. 얘들 또 얘들 그러고 놀더라고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이쁘다 이쁘다 아유 그래 그래 자. 얘 귀여워. 어이구 야구. 낯을 안 가렸잖아요. 이뻐해줘야지. 이뻐해줘야지. 이뻐해줘야 돼. 이러면서 보면 또 형제를 또 낳고 싶고. 왜왜왜왜왜왜왜왜. 왜왜왜왜왜왜왜. 왜왜왜왜왜왜왜왜. 어구구 야. 서다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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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. 뭐라고. 더 줘요. 밥 잘 먹었어요. 네. 네. 아이고. 아이고. 예전에 비해서 말투가 되게 많이 귀여웠지 않았어요. 부드러웠어요. 톤이 일정했는데 이제 논낮이 생겼어요. 서장우씨가